throw out the lifeline, throw out the lifeline, someone is thinking today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라이프라인 예수 그리스도 편입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라이프라인을 강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스승에 대해주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문을 다 활짝 열어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라이프라인 네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예수 하면 먼저 구원자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자는 살리는 영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입니다 특히 성육신하신 분입니다 특히 성육신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구원자, 살리는 자, 살리는 영,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기적을 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람을 잔잔케 하고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잇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름은 이름 가운데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게시해 주신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뜻도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예수를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가? 이스라엘은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가? 예수와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와는 예수와라고 부르던 뜻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뭐 이스라엘은 예수를 이름을거나 하나анию horr 1969년에 어길ètement 이스라엘은 예수와는 예수아라는 뜻입니다. 호흡시로 recueraches is a humanoid 모잠비크가ARD지 모잠비크가니까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 예수 예수 A humanoid 모잠비크가 나타나 list 제수ч loll they call Jesus 그런데 모잠비카 사람들은 예수는 예수입니다. 제가 파라구아에 갔습니다. 제가 파라구아에 갔습니다. 엑시트라고 쓰지 않고 거기다가 살리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엑시트라고 쓰지 않고 살리다. 엑시트가 구워내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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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살리다라고 하는 에스파니어로가 한국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죽은 사람을 구하고 살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 살리다, 에스파니어로, 그 word in Korea, it really has meaning that save from danger.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한다, 살린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해당에 들어갔어 천국 복음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약한 것을 고치고 병든 자를 다 고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를 다 고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것은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만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자기가 병나는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믿음대로 만졌더니 병이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 네 병 났다라고 안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는 그 병은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는 그 병은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육신적인 우리 육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서 많이 치료하고 고칩니다. nowadays when we are sick, we go to hospital. 병원에서 고치는 질병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when we see the hospital gives the treatment it doesn't give the healing for the sickness forever.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다시 재발하고 죽습니다. The technical way is so much developed but still the healing doesn't give guarantee from death.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살리고 구원합니다. But in Jesus' case, by one word, by His word He saved from all difficulties and problems. 예수님이 앉은 명예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He made the leap to stand up. When He said stand up. He commanded with His word. 그랬더니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Then the person just jump up. Where is the case we can see in such a ways? When we see such kind of people has a problem. Then we have to go to hospital and we have to went through all the researches and we have to find a way to heal. And even after all the information, when we took the operation, there is no guarantee to have the complete healing. And even there is the injection and medicine, there are no guarantee to have complete healing.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 완벽하게 굳히십니다. But in Jesus' case, by His one word, He completely healed the sick. Who is the people to make such kind of miracles in the world? Only Jesus, He did. Why? Because I am His child. Because I am the God. Because He wanted to rebuild this as Savior. This way, God was hovering on the water and Jesus' work on the waters. In this way, Jesus means He can save and He gives life. Then what is the meaning of Christ? Jesus and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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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 means Greek. Messiah is Hebrew. Messiah is Hebrew. But these two words are the same meaning that Christ, the Savior. Christ means that is the meaning of Savior. Messiah. Messiah. That has another meaning that King anointed. And it gives up the cheering. But Israelites, they know that Christ is the Savior. Messiah. And Jesus, as He has the name, Christ and Messiah, as His name said, He did His calling, this John. To write all this is the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John chapter 5, verse 29 says, This script is the story about me, Jesus said. And the people study about the Bible, whether they can find salvation. But indeed, if we study about the Bible, the Bible is a true scripture to give the salvation. That's why we should believe that this Bible is the story of God and the way to get salvation. From the earth, how many religions we have, and how much we know about the scripture, but it doesn't give salvation to our life. People think that all religions are the same. They say. To reach to heaven is all the same. There are many ways to reach heaven. Actually, to reach to the top of mountain, there are many ways we can go. But how we go to the top of mountain doesn't matter. We can take different directions and we can meet all in the top of the mountain. We say this kind of idea is post-modernism. So they say all are the same, so let's acknowledge it as all are the same. So let's accept this all to reach salvation. But God. But the Bible clearly said there is only one way except Jesus we cannot reach into heaven. If we acknowledge all other religions as the way to reach and get salvation, then why God say like this? If God recognizes all the religions to have salvation, it's good, but God doesn't do that way. There is only one way. Because of the blood, it's different. The blood is the evidence of salvation. The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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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목사님이 bleed the blood, and I just bleed, and you all believe, and that bleeding makes salvation to others? 왜? 우리의 피들은 다 죄가 있는 피입니다. 죄 있는 피는 죄인을 구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도는 사람의 성쟁에 의하여 낳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God didn't make the way of salvation by our own way. By the Holy Spirit, She was conceived. Matthew chapter 1 verse 18 says 예수 그리도의 나심은 이라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He said Now the birth of Jesus Christ was on this wise When his mother Mary was exposed to Joseph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with the child of the Holy Ghost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난 겁니다. Because Jesus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He was born sinless His life and death gives the salvation as his blood was sinless blood Because of this reason All other religions cannot give salvation to the people Do you believe Buddha He died with the bleeding for giving salvation to other people? 여러 종교 가운데 죽어서 피 흘린 종교 지도자 있습니까? And any other religious leaders They died with the blood 없습니다 There is no one Only Christian we know Jesus died for our sin on the cross to shed his precious blood 이 피의 표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Because of this blood Jesus He God He said Without the believing the blood of Jesus there is no way to have salvation 이 사실을 모르는 여러 각국의 종교들이 야 기독교 왜 니리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All people from all different kind of religion people said Why you Christians you only can have salvation by the blood of Jesus 그분들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Because they do not know about Jesus clearly that's why they say like that 자 그러면 세 번째 Then third point 세 번째 근본이 신이신 분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가 Then how could the son of God possibly be a full human 첫 번째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Because the son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that's why it's possible 두 번째 성령은 통달하시는 영입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 Because the Holy Spirit can make anything possible because He searches all the deep things of God 그런데 사실 이것이 성령의 맘대로 온 게 아니라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따라서 이루어진 겁니다 But these also the Holy Spirit by His own will He could do anything what He wants It's not like that Because there is a covenant with God there is a promise of God so accomplished the promise Holy Spirit He made marriage to be conceived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이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잉태하시고 성령께서 다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So how Jesus was born in the flesh because Holy Spirit He made the way so it is possible Fourth how why did Jesus have to come down on earth because God made the promise of His word that's why Jesus has to come to in the flesh and second Jesus said to be nothing but the rescue to spy human sin He has to save human that's why He has to become human and when Jesus He has to redempt the sins of people He has to become the sinner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는 짐승, 양이나 소, 염소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로 임시 제용서를 받았었습니다. In Old Testament, if we see, to get the forgiveness of sin, the lamb or sheep, it has to be killed by the blood, the sin has been removed. But these bloods are for temporarily, and it's not for forever. Because this is the blood of the animal. The blood of the animal cannot be the evidence of the salvation for mankind. I saw one case in Nepal. They just cut the head of a sheep, and then with the blood they made a circle, and one person, when he went into the circle inside, and came out, then his sin would be forgiven. They said that way. That is the thing of what they believe in their way. 양의 피가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That the blood of sheep cannot forgive sins of the people. 우리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피, 사람의 피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For the salvation, for the people, only blood of Jesus is needed. 특히 예수님은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 이 죄로 인해서 벌어졌던 간격을 좁히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 이 죄로 인해서 벌어졌던 간격을 좁히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만한 이유가 성경 가운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우리가 많은 말을 했지만 한마디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2 Corinthians 4, chapter 4, verse 4, if we see,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을 혼내하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The God of this world makes people to be confused not to know the Christ Jesus to be saved. As we see ourselves, there are the form of the image of God in us, but there is no power of God because of sin.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들에게 비쳐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But then if we believe in Jesus and become child of God, the light of God is exposed on us and the power has been restored. 골로세 3장 10절 말씀에 그 내용을 주시고 있습니다. 골로세 3, verse 10, it says God renewed ourself by the power of God and everything in His knowledge He made us as a new creation.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속하는 일도 하셨지만 So He came to the world to redeem our sins, death also.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다시 심어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He restored our image of God in Jesus again. 자, 그럼 여섯 번째, 예수님은 그가 오신 목적을 어떻게 해서 이루셨는가 Then how did Jesus accomplish the purpose He came to the world?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으심으로, 버림을 당함으로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Jesus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death on the cross. And He accomplished the purpose of God. 자,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을 때, 그 피가 우리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Why we have to believe in Jesus? Because He has to be holy as our Father God is holy. So, Because we have, the third point, because we have to believe in Jesus and have the life of Jesus in us, then we can have life.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 피터 엑스 챕터 4, verse 12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God never gave any name to save the world but except Jesus.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사망을 구속하고 멸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Then He saved us. He redemption our sins. That's why we believe in Him. 또 다섯 번째,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를 장사지내고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믿는 이유는 심판의 권세를 그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심판을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뜻은 지옥에 들어갈 것을 면제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Here the judgment means the sinner has to fall into the hell fire forever but then from death we will be rescued. 마지막 8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그리도께서 사셨던 삶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구합니다. I will bless you all of you to live our lives as Jesus lived his life so for the kingdom of God coming through the will of God and will take a place on earth. Let all this would be happening in our lives. You and I just receive Jesus as Savior. Let the speed of Christ lives in us and just be forever.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And with His word, let us obey and live for them. 그러면 구하 덕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Then we will have eternal life along with Jesus.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here with me. Thank you very much. Thanks a lot.